오늘 표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ll flat on my face 자 Fall flat on my face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얼굴을요 완전히 납작하게 이 바닥에다 딱 대고 어때요? 엎어진 거죠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미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가져왔던 이미지입니다 자 Fall flat on my face라는 것은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약간 느낌이 뭐냐면요 좋은 건 아니겠죠 내가 막 달려가다가 엎어져서 얼굴 이렇게 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진짜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유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전을 보니까 Fall flat on your face라는 표현은요 물론 이 부분은요 소유격을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엎어졌으면 on my face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네가 엎어졌으면 on your face 하시면 돼요 그가 엎어졌으면 his face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앞으로 엎어지는 것이죠 so that you are lying on your front라고 나왔습니다 결국은요 어때요? 그냥 아까 전에 제가 그림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 그냥 엎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1번의 의미가 아니라 2번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fail completely 완전히 실패한 거죠 especially in an embarrassing way 완전히 진짜 부끄러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달리다가 얼굴 딱 어? fall flat on your face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보면요 this scheme will fall flat on its face unless the residents get behind it 이렇게 나왔습니다 scheme이라는 표현은요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계획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is scheme 이것은요 will fall flat on its face 완전히 실패할 거예요 unless the residents get behind it 예외사항은 있죠 the residents 사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서포트하면 참고로 get behind라는 것은 서포트하다는 말이 있어요 뒤에서 받쳐주는 느낌이죠 그러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안 그러면요 이 scheme은요 완전히 망합니다 이 계획은 완전히 망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I just fall flat on my face 나는 완전히 망할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어떤 걸 시도하기 전에 내가 망할 거라는 건 알아요 실패할 거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결국 성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fall flat on your face fall flat on my face 자신을 두려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I just fall flat on my face 나는요 망했습니다 그쵸 얼굴 딱 까졌어 but I knew I could do what I'm doing right now 자 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I just fall flat on my face but I knew I could do what I'm doing right now many people back you and support you and then you fall flat on your face of course you're going to be depressed about this for a while many people back you and support you and then you fall flat on your face of course you're going to be depressed about this for a while 불어 그쵸? many people back you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back이라는 게 동사로 설명되면요 서포트하다는 말이 있어요 many people back you and support you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back하고요 서포트합니다 이렇게 서포트 자 이렇게 응원하는 것이죠 도와주는 거예요 and then 그런 다음에 you fall flat on your face 그런데도 여러분들 망할 수 있죠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of course 물론이죠 you're going to be depressed about this for a while 그쵸?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for a while 한동안은 되게 우울증에 우울감에 시달릴 수 있잖아요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그거에 만족시키지 못했으니까 그쵸? fall flat on your face 했으니까 말이죠 many people back you and support you and then you fall flat on your face of course you're going to be depressed about this for a while 자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하지만 원어민들을 많이 사용하는 fall flat on your face fall flat on my face 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인생을 살다 보면 fall flat on my face 하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엎어져갖고요 그냥 고개 안 들고 있을 겁니까? 아니죠 고개 뻣뻣이 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어... 아...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get back on track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나 영어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룩룩이 잉글리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겁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Take care Bye Bye